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쪽 전후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고새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를 이어가는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돕는 손길로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맨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바로 누가복음 맨 앞에 24장 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날에 그 소식을 듣고도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비록 열두 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전도파송단을 보낼 때에 70명의 제자를 보냈는데 아마 그 70명 중에 속한 두 명이 아닐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식일 때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어서 두렵지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표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래요? 17절 뒤에 보세요. 두 사람이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슬픈빛을 띄고 있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슬플게 얼굴빛을 띄면서 이야기하고 갑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을까요? 예수님도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 나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우거지 밥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누군가 나를 보면 그 얼굴에 환한 모습 때문에 행복해집니까? 그 표정 눈치 보면서 살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요즘 사람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하고 사니? 무슨 이야기하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지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자 그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이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때문에 이 글로바는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숨을 거두셨는지 정확하게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바로 앞에 짱 넘기시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막 운명하신 저분은 십자가에 죽을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 진짜 의인이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글로바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들은 죄자입니다. 그런 글로바가 너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니? 물어보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18절부터 24절을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니까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으면서 요즘에 거기서 되어진 일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당신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19절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요? 글로바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사렘 예수의 일을 몰라요? 다 아는 나사렘 예수의 일을 당신은 몰라요? 그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상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20절 그 나쁜 못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습니다. 그게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신 모른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 시체가 있던 무덤에 갔다가 천사를 만났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고 우리에게 전합디다. 그래서 24절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중에 있던 베드로를 포함한 두섯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바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너무 설레서 기뻐서 즐거워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해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글로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생하게 전해드렸던 그 글로바 슬픈 표정으로 그냥 땅이 푹 꺼질 정도로 한숨을 지우면서 낙심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글로바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 기쁘게 이야기해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절망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8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천사들이 해준 말을 듣고서 아,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었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러셨지? 그 말을 기억하고서 9절을 보십시오. 얼른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다른 모든 이에게 그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야구부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절 그 여자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이 다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조차도 안 믿었으니까 사도 외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을 비롯한 그 두 사람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고 낙심하며 슬픈 표장을 짓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여러 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렇게 전해 주어도 그 여자들 보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책망하며 허탄한 말로 치부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떠도는 소문만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높이는 찬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지식입니다. 가슴으로 느낀 것을 말하는 건 고백입니다. 성도는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을 고백처럼 간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요즘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니?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얼만큼 많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내 자랑하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 잘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겸손을 가장한 채 자기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내 이야기의 대부분이 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나 잘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좋은 여건, 특별한 은혜를 누렸지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목 먹일 때에 거기서 그걸 얻어먹어 본 사람입니다.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슬픈 빛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 이유가 21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어떤 일을 할 자로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성냥할 자라고 기대했다. 바라봤다. 이 예수가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는 자라면 충분히 그건 가능해.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과거 다이드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했던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우는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도 이렇게 고생하며 따라왔는데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르도 살렸던 그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 창에 찔려 못에 박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냥 그렇게 십장해서 처형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회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슬픈 표정을 짓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님이 주려했던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의 성공과 출세가 더 중요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이 더 관심이 많았고 오직 지상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이야기였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 세상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주소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얘들아, 너희들은 왜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나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왜 몰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즉 모세 오경을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서, 율법서, 시가서 이런 걸 통틀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가 미련입니까? 뭐가 멍청입니까? 뭐가 똑똑이고 뭐가 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미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멍청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초과학적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과학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에 있는 초과학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초과학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겸손한 자세로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과학적 세계에 대해서 깨우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간적, 과학적 한계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초과학적 영역의 세계를 믿음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영역에 있지 지식으로 파헤쳐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나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식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련을 떨고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끝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내 곁에 바르게 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1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곁가에 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부족하지만 이 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깃전을 스쳐서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이 기도를 통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 영역의 외의 것들은 다 부정해버리는 그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상황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슬픈 빛을 띠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 걸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즉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로 연결되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고진감래, 고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생 뒤에 찾아오는 그 달콤함, 그 달달함,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도는 씨뿌리는 때에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그 뒤에 거두는 추수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십자가입니다. 크로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고받는 이야기는 고생스러운 크로스 십자가 이야기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멸류관, 크라운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떨고 슬픈 빛으로 걷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28절을 보십시오. 엠마오 마을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계속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의 평강을 느꼈을 거예요. 위로를 느꼈을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어렴풋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28절,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다음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강력하게 권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좀 더 계시면 안 될까요? 해도 저물었는데 우리랑 같이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원래 예수님 같이 계시려고 하셨어요. 못 얘기는 척하고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예수님을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같이 계셔주세요. 예수님, 내 가정에 항상 계셔주세요. 예수님, 내 일터에 내 아이들의 마음에 항상 계셔주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님 머물러 계셔주세요.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뭐 하는지 보세요. 30절 말씀. 뭐 하셨어요?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어떻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 제자들에게 줘요.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오병이어요. 성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는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요의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환경이야.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난 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봐. 지난 날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했던 그 일을 다시 한 번 떠올려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그때 해야 될 일은 낙심할 게 아니에요. 지난 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을 묵상하면 근심이 자꾸 커져요. 근심을 자꾸 마시작거리면 근심이 점점 커져서 나를 그냥 짓눌러버려요. 우리는 내 삶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근심을 핸들링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점점 커져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31절을 보세요. 31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알렐루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떠했는지 15절,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내 곁에 계셔도 못 알아봅니다. 세상 끝에 기가 팔려 있으면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귓가를 스쳐가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이렇게 손을 맞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잡아보세요. 순종하셔요. 맞잡아보세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이거 놔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면 사람은 불안해져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 나를 떠나셨다. 근심 걱정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이걸 놓아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이걸 놓게 만들려고 해도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요. 늘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연성 교계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2사에서 4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해야 돼요. 다 같이 한 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못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후로 싫어서 우리를 버린 적 없어요. 등 돌린 적 없어요. 외면한 적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께 등 돌리려고 하는 우리들 두려움과 걱정에 주님 아닌 딴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한 번도 싫어서 버린 적 없으므로 그러므로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나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실드 쳐주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우수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구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이슨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엘리아는 칼멜산에서 바흘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 850명을 처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믿어지는 초과학적 영역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영의 눈에 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마음이 후 안심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싹 지으면서 천사의 광채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1절 뒤에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인 걸 알아봤는데 그 순간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마술처럼 뿅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뭔 일이래요? 이제 예수님 보게 됐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너희가 지난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들을 묵상하고 내가 너희에게 해 준 약속들을 믿어서 마음에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비록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영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글로버가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너무나 시간의 갭을 두고 태어났어요. 너무나 먼 예루살렘과 부산이라는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것이 성령받은 증거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막 타오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가슴이 넓은 아이가 돼서 열방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이들이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극률의 마음이 들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게 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있을 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스스로 그 가슴에 품고도 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았던,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 그거 전하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영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 믿음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다 질궈볼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주님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나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길에서 자기들에게 대어진 일,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예수님이 내게 떡을 떼어주셨던 그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례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인생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겠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에 눈이 가려져서 내게 보이는 세상 환경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며 슬픈 빚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복받을 일만 생각하고 미련에서 더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 글귀의 성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십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그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다가 죽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